여러분 저 탈색했어요 완전 백근발로요 로망이었던 백근발 칼단발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눈썹 뿌리가 자라나니까 너무 얼룩덜룩 지저분해지더라구요 진짜 지저분하죠 참을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얼태기까지 왔어요 눈썹을 그리면 좀 나아질까 싶기도 한데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얼룩덜룩해요 진짜 맘에 안들어요 브로우카라를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?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쵸?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눈썹 염색을 해야겠다 염색약은 올리브영 들어가서 딱 눈에 보이는 푸딩 염색약 골라왔어요 염색약이랑 염색할 때 필요한 도구들 다 잘 챙겨져 있더라구요 비닐장갑이랑 머리에 쓰는 비닐 이런건 다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염색약 1제 2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용법 대충 읽어보고 시작해봅시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더라구요 1제 2제를 그냥 이 통 안에 둘 다 넣고 흔들면 돼요 근데 꽉 닫아야 돼요 저 꽉 안 닫았다가 다 흘렸잖아요 결국 면봉으로 잘 저어졌습니다 면봉은 벌써 염색 됐어요 그 다음에 스크루 브러쉬로 이렇게 눈썹을 빗어주는데 저는 염색약 사러 갔다가 올리브영에서 이런 쇠로 된 스크루 브러쉬를 발견했어요 괜히 좋아보여서 사봤어요 그리고 이제 염색약을 발라주는데요 너무 많이 묻히니까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여러번 발랐어요 아 근데 염색약 묻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죠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눈썹이 뭉쳐있는 앞부분에는 염색약이 잘 안 묻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쓸면서 꼼꼼하게 발랐어요 반대편은 그냥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역방향으로 발랐습니다 주변 피부까지 애쉬브라운으로 물들지 않게 이렇게 물티슈로 주변을 닦아줬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것 같지 않아요?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을 밀어두고 한 15분 정도 기다려봤어요 왜 이럴때만 시간이 이렇게도 안가는지 너무 오래 두면 또 너무 어두워질까봐 겁이 나서 15분만 지나고 닦아냈는데 이게 웬 똥파리색이죠? 왜 초록빛이 돌지? 난 분명 애쉬브라운을 샀는데 주변 피부 커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아닌 것 같죠? 전이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눈썹을 그리면 좀 다르지 않을까? 아닌 것 같아요 애써 없는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? 끝! 칠하고 했지만 결국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탈색모 탈출하려고요 눈썹 때문에 갈발로 변신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았습니다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제거해주세요 꼭 만들어줍니다 아멘